이번엔 제작진의 인간은? 제작진의 인간은? 제작진의 인간은? 제작진의 인간은? 제작진의 인간은? 여러분들은 맨날 개인화면으로 나 망기도 잘해. 나 못한다고 한 적 없어 망기도 월등하게 잘하는데 솔랭에서는 팀게임 가면 이제 라봉이가 좀 더 잘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게임 보실 줄 알면 그리고 천상계에서도 평이 라봉이가 좀 더 잘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망기도 인정할거야 사막이 배는 왜 안 했냐고?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아니 그니까 첨폭이 넓었어 카타리나 르블랑 다 할 줄 알아가지고 뭘 해도 힘들었거든 자에라가 숫자 척천냐 저게 영어로 뭐냐? 에롯? 모르겠어 저게 못드셨네 상대방 정글 바이거든 여러분들이 라봉이를 너무 무시하는데 라봉이 진짜 존나 솔직히 아마존 대회 나오자고 하면 1등이 무조건 라봉이 모든 칼리저 애들 부르면 진짜 이건 끝이야 우리 3렙 끌 것 같은데? 틀렸다 나이스 나이스 나 오늘 컨트롤 좋아 나 쟤 맥스잖아 이거? 우리 미드 맥스야? 근데 비트로 별로 안좋은데 요즘엔 어 근데 참유주라서 아 근데 나 대검이 안나오는데 게임간다 50원 차인데 포션 다가야지 여기서 50원 남았다고 포션 팔고 대검 사면 진짜 빵먹어리에요 무조건 포션 돌고와야 돼요 자이라 상대로 안그러면 라인전이 안돼 포션 한개 이상으로 아유 그냥 복갱이에 신발 사면 됩니다 보람검을 팔고 사면 안되냐고? 형님 왜그러세요 진짜 아아 내가 방금 50원을 기다렸으면 이 라인을 다 못먹는데? 그럼 손오벌 일어나겠지? 아니 삼사위전 할때는 원스랑 뽀용 할거 같은데 다시 아니야 대검 부작기 안살도 돼 그만큼 대검을 안산대신 신발이랑 곡괭이를 산 이후 포션이 있으니까 라인전을 무난하게 갈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한 틱 차이로 못 잡으면 그때 대검이 없을때 아쉽지 웬만하면 이템트리도 나쁘진 않아요 누가 하던데? 아 얘네 아래 무빙하네 아 우리 전부 크래쉬네 웬만하면 이기겠네 아 우리 카스 풀었네 아 우리 카스 풀었네 이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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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라고 그러니까 너 차이로 못한다고 성도 못하잖아 뭘 못해 난 잘해 소위 나도 뭘 못해 나도 잘해 아 일부러 재교환 좀 하려고 들어갔는데 바로 포함 없겠네 이거는 일부러 재교환 하려고 들어간거야 형이 좀 때려줘 자에라 이선 E W Q 섬마에요 내가 여태가 잘못 찍었어 자에라 자에라 상대로 무조건 룬안 선으로 간게 좋다 그래야 신문별 빨리 죽인다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고 아 슈발 육룡아 너 좀 적당히 물어봐 임마 너랑 나랑 1대1 강의하는 방송코스도 아니고 이씨 어? 3코에 어? 상대가 포킹이 많으면 피바 가는거고 연사포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탱이 없고 CC가 없고 그럴 때 이제 연사포를 가는거야 임마 알겠지 정인형이 맞냐 상황이 따라가는거야 맞아 저 말이 맞아 아 나 오늘 컨디션 존나 좋 야 근데 오늘 점검이래 점검이라고? 형이 뭐 아침방송 하려면은 점검 때 자고서 둘이 둘 다 쉬고 일어나달라 난 자고 일어날게 빵 렌타 좋아 아 왜 하냐고 아 하지마 아니 혼자 하면 되잖아 아니 뭐 악신님이나 다른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이랑 해 나는 쪽잠 자고 일어나서 아침 점심 방송 할거니까 꺼져 형도 아침 점심 방송 할 수 있잖아 할거야 말거야 그래 놓고 나 롤 점검 끝나니까 데티야 깽게 졸려 나 자러 가도 돼? 이러면 지진다 내가 언제 3인칭 발언을 했어 이 쓰레기 새끼 내가 언제 깽게 졸려 데티야 이랬냐 미친 새끼인가 아니 어쨌든 나 미지 타면 미지 타면 미지 타면 미지 타면 미지 타면 미지 타면 뒤집어 미지 타면 뒤집 안한다고 자지마 너도 아니 나는 쪽잠 자고 온다고 안 돼 안 돼 못 자 미친거 아니야? 그럼 무슨 방송에 20시간씩 해 아 20시간 하면 되지 너 오늘 2500개 받았잖아 아니 그건 인정하췄 아니 그만큼 나는 100% 왔어 오늘 그릴 형님 이 새끼가 이럽니다 인성이 개새끼 먹지 먹지 지금이나니 아 오늘 킥뷰 깎으러 오늘 킥뷰 깎으러 15만원 날라갔거든 오늘 15만원이야 어차피 나중에 다 쓸건데 지금 다 쓴거 아니잖아 다 썼다고 이미 킥뷰 다 썼어 아니 누가 보면 그냥 15만원 오늘 다 쓴 줄 알겠네 이 시발 15만원 다 썼거든 킥뷰 얘기할래? 시원자한테 물어볼래? 야 시원자 한테 시청자한테 몇개 줬는데 30개인가 30개 더 줬어 오늘 야 꺼져 자러가 너나 꺼져 뭐하는거죠? 아 쿨이가 안써주네 쿨이가 안써줘 쿨이가 안써줘 너는 근데 왜 싸우냐 지렸죠 설계 지우깔 누그갱제 아홉말도 안하죠 궁 있잖아 궁 없며? 궁 없어 없어 빨리 싸움 없어 빨리 말해줘야지 어차피 다 먹었잖아 기분좋게 기분좋게 기분좋으면 기분좋다고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갱제 어휴 지겨워 아 아 아 방금 지렸죠? 내가 SKT 가면 되는거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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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새끼 아 근데 나 방금 솔직히 크리 터지는줄 알고 도박한거거든 안터지네 아 근데 방금 내 플레이 맞아 정답이야 도박이야 도박 원래 정석이면 안그래야되는데 만약에 크리 터졌으면 잡았다니까 아니면 플래시랑 힐 빠지던가 우리팀이 다 오는 상황이어서 건거야 랜턴 아니 힐이 안나올 수도 있었어 크리 터져도 근데 방금 우리팀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내가 이렇게 무리를 해주면 우리팀이 호응을 해주거든 아 진짜 이거 맞아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지랄하면 좀 미친 쿠키인데 겟지도 그래로 싸운거잖아 맞잖아 그치 아냐? 아님 말고 하하하하 아 여기 와드인가보다 식물 누그띵이처럼 둘이 3년 사긴 연인가끔 우리 우리 이제 안지 한 3년 됐을걸? 페이스북 신추만 알고 지는지 2년 지난지 오래 페디야 근데 넌 페북에 왜 영화보장하니까 여자들이 댓글을 많이 나냐? 나는 그런거 없던데 그러게 나는 그런거 없던데 시발 여자 존나 많네 재수없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 여자가 내 여자냐 진짜 아니 그 여자가 내 여자냐고 니 여자는 아닌데 아무튼 영화 보러 갈 사람 많잖아 난 없어 진짜 나는 밥먹자고 해도 슈발 극식새끼들만 댓글나는데 존나 부럽다고 한 번도 보지도않은 극식형들이 갑자기 나보고 갱재형 저랑 밥먹어요 이러는데 아 존나 부럽네 아 슈발 페이스북 신추만 당연히 다 받아주지 아니 근데 나 진짜로 그 댓글 딴 사람 존나 많거든 여자? 근데 나랑 볼 사람은 없죠 그거 진공추거든 그 댓글 딴 사람은 뭐 보자 보자 이러는데 결국엔 나랑 볼 사람 한 명도 없어 아 뭐 매니저 관리로 해 너나 채팅 잘해 뭐 광태미스가 있어 우리방에 왜 그래 하고 너 짜증나게 야 야 황장이 잘못했겠지 이 친구가 무슨 매니저한테 뭐라 하냐 나 저런 새끼를 제일 싫어 뭐 매니저가 뭔 잘못이야 광장이 못났는데 니들이 채팅하면 매너채팅 추던가 맨날 매너채팅 안 치고 무슨 광태미스 지랄 엄명 똥 싸고 있어 그냥 아니 니가 채팅하면 멀쩡히 쳐봐 누가 황토를 맨날 매너채팅 안하고 매니저가 잘못해서 울어 뜯는 철한 새끼들 어? 저런 애들 안 봐도 되는데 뭐 시청자 걱정하고 막 아니 까칠한게 아니라 나 저런 애들 보면 팩트로 달려줘야 돼 그래 다음부터 안 그러거든 우리방 매니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매니저 구우라고 있어 야 우리방 매니저 수치기 착하잖아 다른 방이었으면 다 같아 우리방은 내가 매니저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애들이 다 이해하면서 하는거지 그니까 뭘 충고하냐고 그런적이 없는데 우리방은 광태미스가 없어요 이거 퍼포먼스 창 아니거든 이거 탑 뒤나부 창 반응 3회 2대2 오 브러쉬 아 도대체 저 그냥 프로 불편러야 첸는 그냥 어디 방 첸은 어디 방 가서도 매니저 다 욕할 새 x야 우리 방 매니저 욕할 정도면 다른 방 매니저 보지? 쟤는 다 욕해 아 SKT 들어가야 되겠네 이거 그냥 풀어 불편하네 내가 이해할게 그냥 아 시발 이거 왜 걸려 아니 근데 이건 죽었어 어차피 뭐래도 와 뭐야 근데 바이 붐 빠졌어 아 풀 빠졌어 아 저 새끼 원래 저런 새끼야 아 냅둬 저 쥐부터가 매너 채팅을 안하는데 매너 채팅을 한다고 이 아가니 쳐서 죽으실 새끼가 무슨 첨개야 첨개 안줘도 돼 너같은 새끼는 그냥 한개로 펭가임 안하는 것도 보면 그냥 난방에서 꼬장 부리는 새끼인데 뭘 별풍들은 그냥 아 그냥 보지 마라 내 방송 딱 세팅하면 호라니 그냥 탐다 아 이거 카시 보면 빨리 쓰지 미안한데 네가 먼저 아가니 털었어 난 너한테 뭐라한 적 없어 털 왜 썼냐고 아 살고 싶어서 아니야 최종 소중한 시청자야 병진같지만 병진같지만 매력이 있네요 팩트를 말하면 옥무새 마냥 지가 원하는 대턴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예 어우 꿀잼 꿀잼 아 아 오늘 뭐지 오늘 페이커가 그 카시오피아 풀궁 뒤로 쏠며 뒤로 돌면서 쓰는거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 IG톡방 있거든 거기서 루키가 아 루키인가 누구지 맞아 세이브 형이 오늘 페이커 카시 궁풀 쓴거 버그 아니냐? 이랬더니 누구야 그 SKT 탑이었던 사람 이번에 우승한 사람 어 듀쿠 님이 그거 원래 내 병신아 이러던데 와 전화 파워부터 짜증나게 하네? 쥐크 님 쥐크 님 어 탑 너무 푸시네 나는 초반에 무조건 상위권 찍고 분명히 내려간다고 말했는데 뒤에 보인다 뒤에 보인다 여기도 와드 어 핑크네 한 대 쳐줘 아 씨발 야 또 늦게 쳐서 그렇다고 슈발 누구 게임인데 왜 시나 먹어 아 유치야 슈발 어 잘 마는데 아이 독이 안 걸렸네 이 카시 오패 할 줄 모르네 어 뭐야 쏠킷 땄어? 용이 25초 여러분들 매니저 욕하는거 보이면 아 나 방탈 했다니까 어 매니저가 지가 생각하기엔 벌릴 수 있지 근데 어 저기서 하면 돼요 저희 방 규칙이 어 이제 저기서 선을 넘으면 블랙하니까 여러분들 냅드세요 규칙이 있는거에요 형님들이 맘에 안든다고 제가 방탈 안합니다 어 저기서 저기서 쏘라에서 타면 이제 블랙 먹일거니까 어 냅드세요 뭐야 형 구멍기 죽는데 아 씨 플래시 안써졌어 아 쏟는데 아니 형 구멍기 맞는거 보고 플래시라고 그랬지 미쳤다고 내가 어허 아직 누굴 안만나보셨네 여기 띠니 똑바로 안해 누굴 이제 똑바로 안해 수식이 이건 크래시가 아까부터 던지고 있죠 아니 나 궁굴 못하잖아 궁굴 욕하지마 내가 정글 못도는거 맞거든 근데 솔직히 내 서풋이잖아 내가 시야를 다 먹여주잖아 이 시야먹는거만큼은 내가 더 자신있어 어 맞아 근데 너 정글 못하잖아 너그 띠니 욕하지마 그건 알고있어 니그 갱제 이거 잡을준비해 니그 갱제 나 여기있어 맵봐 니그 갱제 끌었어 근데 니그 갱제 니그 갱제 굳었어 느낌 안좋아 슈바 존나 던지네 지가 지가 던지네 미쳤네 아 머리카락 빨리 자라는거 쌍퉁보면 됩니다 쌍퉁보면 쌍퉁보면 머리카락 빨리 자라는 방법 알려달래 챔폰 fall 순간 야 왜이렇게 손해보지 남ischen 아니 나 없을때 뭐할라하지마 아 진짜 카리스 대상이다 진짜 와 오 나이스 야 우리 갑자기 실력 진가 아니 이새끼 왜 영무빙 안해 라이스 맨 무조건 영무빙 했다 근데 바이 큐 곧 장존대로 돌아와줘 야 야 이거 파워 끊을테니까 먼저 돌아와봐 나부터 돌아와라고? 쟤도 잘 오면 안 돼? 아예 놔두거든 여기 전부다 그냥 리드로 돌리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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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쥐가 죽어놓고 왜 서렌스 써놨어 빠른데 우리 팀 오거든 아 나 죽냐 아어 아 아우 출발 아 이거 칸씨가 너무 못했다 지는 넌 쟨다 센데 이거는 두 번째 템 벤씨 가야되겠다 아니 드로 하지 말걸 이거 마오카의 딜을 못 믿었어 크래쉬 존나 손 드는데? 자이라 노플 언딜 없긴 해 나이스 누갱제 캐리각이야 오 누갱제 저 바위 치면 아 뭐야 반 막았어 아니 근데 막았어 게이득이야 아 근데 왜 이렇게 던지냐? 크래쉬 던지지 말고 해봐 아는 사이야? 용주? 용주 할 수 어 아까도 쟤 너랑 인베방 할 때 부르는데 아 뭐래? 순 음 음 이 오 레몬 샀어요 어 형님 안녕하세요 얘네 시야 안 좋겠네 우리가 더 유리해 근데 미드 쪽은 조심해야 되는데 형 조심해 우리 피없어 나 그냥 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소름도 괜찮아 어 카이팅 해야될게 와 미친 진짜 솔직히 집 갔다가 같이 바론 갔으면 먹었다 쟤 뭐해 이제 밀고 탁수 보자 이제 밀고 탁수 보자 붙어봐 피하는 좋거든 바론은 개호바야 나 여기 있는 거 몰라 얘 뭐해 아 이 새끼들 불혐이야 이거 나 여기 있는 거 모르는데 형 조심해 빼야돼 나 집 갈게 여기서 나 집 갈게 여기서 형 조심해 빼야돼 나 집 갈게 여기서 reaming 알아봐 출발 이렇게 야 네 지금 다 이 이거 아프죠? 네 그래서 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봐야지 대키야 보고있어 백업을 살아먹거든 아 오늘 근데 왜 점검하냐 오늘 목요일이야 수요일인데 아 목요일날 점검하지 아닌데 새벽에 지금 수요일인데 여기 잡자 맞어 나 맞어 맞어 세가지고 잘한다거든 내가 EQW 맞어줄게 나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근데 원래 목요일날 하질 않나 수요일날 아침에 안하는데 수요일 날하나 이거 탑쪽 그 시합 밝혀줄게 야 나 마우스가 방금 돌아갔어 봐봐 느그틴이 징크스해도 이기잖아 나 징크스 잘한다고 요즘 내가 대회하면서 이겼는데 나 징크스 아직도 못킬거 같애 징크스만 한번 올라가 근데 확실한 너는 징크스보다 애쉬 바르스가 더 좋아 잡쳐 이겨 잡쳐 내 CS를 봐 느그틴이 징크스 지니랑 150마리 차이나 지니랑 100마리 차이나 비용 중 이런데 사시 공 안 됐나? 내가 1방 하실게 나 탱 좀 쎄거든? 아 근데 이거 그 뭐야 마오카가 풀 W 안했으면 내가 끌고 잡은 것 같은데? 타는 못 보실 듯? 용 나왔다 용 챙겨야 돼 형 슈발 누구 갱제? 아 근데 오랜만에 손목 존나 맛있은 것 같아 손목 아파 나는 롤을 맨날 하는 것보다 롤을 깔끔하게 더 잘하는 것 같아 맨날 하면 슈발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야 눈 보이냐? 캐릭 간다 풀템인데 5천원이나 공수로 가자 아 근데 탑라인 밀려보네? 빨리 해야 돼 할거면 나 주로 상관없어 나 주로 상관없어 그 뭐야 바위 궁있다 상관없어 상관없어 저거 없으니까요 버렸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난 시야 다 먹고 죽은 상태고 빅트로 궁 빠졌지 하이 궁만 안 빠졌는데 하이 궁만 안 빠졌는데 어디로 갈까 그냥 바로 먹자 30초제 그냥 바로 먹자 30초제 아 그냥 가이를 갈까 안전방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바위도 있으니까 아 모르겠다 일단 2부터는 가고 바위도 아 라이브 미커팅이 엄청 아까운데 어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 라이즈 끌어오는데 낀 것 같은데? 쟤네 미드타워 내가 뭘 던져? 그냥 강제당했는데 근데 플래시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진짜 확실하게 끄는거 아니면은 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태야 안전방 가인 같다? 그것도 괜찮아 쟤네 조합 좋아서 존나 쎄 나 이거 좀만 챙기면은 가인 나오긴 하는데 폐탔다 쟤네 피 상태 안좋긴 하거든? 먹히고 싸워도 돼 민속 민속 밀하다 지금 여기 난 얘랑 싸우면 되거든? 맞기만 해 안 봐도 돼 아 슈발 바위 궁 있어 살았어 나 살았어 벌 flashlight 최초로 kick 불고기 모드라 꼬 gravit 꼬 McCain nothing upper 시곱 내 새 저런 새끼들은요 그냥 채팅창 어지럽히고 저런 애들은 제가 이제 안 놔둘려구요 쓰레기같은 새끼들이야 사람이 뭘해도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참 안좋아요 그냥 블랙을 하겠습니다